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캐들락, 포드, 니산, 아리아 같이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본격적으로 좀 더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 모델 Y 뒤에 트렁크를 보시면요. 대부분 영상들이 이게 다 접히는 영상들 왜냐하면 뒤에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 버튼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것만 영상으로 주로 보여줬는데 중간만 접을 수 없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모델 Y의 중간 부분을 뒷좌석 부분을 접어 보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캐들락과 출시될 차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깝깝합니다. 과연 잘 팔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캐들락 첫 번째로 리릭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SUV입니다. 모델 X와 모델 Y 이 시장이 진짜 최고 강자죠.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내놨는데요. 디자인을 보면 아 멋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요. 당연히 디자인인가 아직은 프로토타입 수준이니까 멋있어야겠죠. 실내도 화려합니다. 이대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나와봐야 알겠죠. 제가 이런 내연기관차들의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분들은 한 번씩 계획을 크게 엎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한다 그러고 안 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도 믿기에는 그래도 거의 지금 나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현실성이 꽤 높고요. 뒷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캐들락이 뭐 그렇게 품질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스펙을 한번 봐야겠죠. 이게 이 차는 지금 배터리를 NMCA 그러니까 지금 캐들락 GM산의 고급 브랜드죠. 이 회사는 지금 LG화학이 지금 열심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30기가와트하워 그래도 테슬라 기가 팩토리 원보단 살짝 작은 그게 지금 2022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 차도 2022년에 나옵니다. 벌써부터 또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지금 당장 나오는 차가 아닙니다. 2022년 말에나 나올 차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스펙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진보된 배터리 NMCA를 쓰고 100kWh 정도? 꽤 크죠. 그리고 못해도 300마일은 갈 거라는 거. 성능 다 좋고 이것도 역시 GM의 슈퍼크루즈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자율주행이죠. 레벨2 이상에 좀 해당되는 고속도로에선 라이더 맵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고속도로 한정 전방만 주시하시면 손을 떼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차이기도 합니다. 캐들락이 제공하는 슈퍼크루즈는요. 이제 그거에 좀 더 진보된 크루즈 버전도 나올 건데 그게 아마 여기 탑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전속도는 한 150kWh 정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살짝살짝 테슬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나올 차가 훨씬 더 진보된 배터리로 주행거리가 300마일 지금 모델X가 물론 모델X 퍼포먼스랑 비교하면 비슷한 정도지만 모델X의 롱레인지는 지금 벌써 345마일 정도? 340마일을 좀 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 2년하고도 좀 더 뒤에 나올 차가 이게 약간 떨어진다는 게 지금 그럼 캐들락은 테슬라는 그동안 2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펙이 조금씩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2년 뒤에 나온다니까 아니 더 좋은 배터리로 후발 주자면은 그래도 선발로 가는 회사보다 좀 더 나은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도 살짝 떨어지는 수준으로 경쟁을 하겠다고 하니 아 좀 깝깝합니다. 물론 배터리 공장이 그때 완공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온다는 건데 성공을 좀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스펙으로 나온다면은 과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줄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내년에, 니싼 아리아는 내년에 나옵니다. 역시 이 차도 올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차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뒷모습이고요. 실내도 역시 대부분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세가 큰 모니터입니다. 아주 길게 뽑아낸 모든 차종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펙은 역시 이제 300마일 수준에 좀 이제 도달해 있고요. 충전 속도는 130kW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제가 봐봤는데 약간 모델 Y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니싼의 브랜드로 나오는 차니까요.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제 4만불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차가 지금 배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싼 버전이 4만불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롱레인지는 가격이 당연히 더해질 예정인데요. 배터리 부분은 CATL, 중국의 CATL과 이제 NMC 배터리를 체결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모델 Y를 잡으려고 나왔는데 역시 뭔가 지금까지 공개된 거로는 충전 속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아, 니싼 아리아는 왜 가격이 아쉽냐면요. 니싼은 이미 미국에서 초창기 전기차 시장을 일군 회사입니다. 리프라는 골프 같은 전기차를 내놔서 미국에서 굉장히 사실 한때 전기차 시장을 선두에 나섰던 회사인데 물론 이제 그 뒤에 테슬라한테 묻혔죠. 요즘은 거의 팔리지를 않고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팔리고 있는데 그 차를 좀 꽤 팔았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은 브랜드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이 니싼 아리아는 만약에 내년쯤 출시되면은 출시되자마자 초기 물량 조금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제 보조금이 감소하는 걸로 테슬라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럼 비슷해지는데 이미 테슬라는 4만불 때 롱레인지 버전을 지금 출시하려고 하죠. 모델Y에 이제 후륜구동 버전을 해서 이제 4만불 중반때 잘하면 이제 4만불 때에도 롱레인지를 이제 300마일에 육박하는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차들이 이게 지금 당장 나와도 경쟁이 될까 말까인데 이게 이것도 내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테슬라가 발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를 잡는 거를 포기한다는 생각인 건지 이것도 갑갑합니다. 얘들도 자 그러면 올해 말에 나올 이게 제가 많이 다뤘었죠. 포드의 마귀 마귀를 보면요 이 마귀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Y 대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더 큰 걸 쓰고 있으면서 포드의 마귀는 이제 LG화학의 배터리를 씁니다.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게 레인지도 좀 떨어지고 성능도 아쉽고 역시나 충전 속도도 테슬라에 비해서 아쉽고 가격도 아쉽습니다. 이미 표시 가격은 모델Y보다 한참 비싸지만 포드는 전기차에 그렇게 많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풀로 보조금이 가능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시면 모델Y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좀 떨어지고 성능 좀 떨어지는데 이제 가격이 똑같은 거죠. 아 이거 오래 나와도 참 근데 이제 업데이트 해드릴 소식이 뭐냐면 전 라인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역시 마귀도 아까 그 니싼의 아리아랑 비슷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됐는데 아리아가 지금 마귀랑 굉장히 비슷한 스펙을 갖고 나올 건데 포드는 완벽히 공개를 했거든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싼 버전은 이제 68kW인데 보시다시피 주행거리가 좀 아쉽죠. 충전 환경도 안 좋은데 더구나 충전 속도는 고장 100kW 넘는 수준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드는 미국에서 완전히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이거 만불을 깔 수 있는 정부의 후원이 있죠. 그치만 지금 표시상 가격은 모델Y의 후륜구동이랑 이제 비슷한데 주행거리는 거의 뭐 오훨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마일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과연 소비자분들이 그 만불의 차이로 이 주행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충전 속도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는 이 차를 선택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SUV가 보조금 받아서 이제 3만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다들 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쉽어요.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는 정말로 슈퍼차저의 보급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인 즉 전혀 그런 사인이 보이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여기 생태계를 충분히 확충하려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라든지 솔라셀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충전하는 시스템도 계속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는 어떠한 브랜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단차라든지 품질 관리에 있어서 완벽한 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좀 너무 뻥을 많이 치셔서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물론 성능에는 저는 비판의 여지가 1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오버럴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을 했었고요. 근데 지난 그 1년 동안 1년 가까이 굉장히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쓸 만한 수준까지 와서 제가 좀 스탠스가 친화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이 깝깝한 내연기관 차들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코닥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사용한 카메라가 코닥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사주셨었는데 코닥은 최초로 디지털 백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거의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시장에 그때 선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망했죠. 망한 이유가 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필름 시장에 대한 MIT에서 나온 MIT 슬론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는데 보면은 필름 시장에서 코닥의 지인은 너무나도 독보적이었습니다. 디지털로 가는 줄 뻔히 알고 있었지만 필름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었고 여기 보면 푸지 아그파에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우위가 있었고 생산적으로도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꿀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뻔히 디지털로 갈 수 있는 걸 알지만 현재 여기서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더 끌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내연기관 차들도 이런 거를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지금 판매대수로는 테슬라가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판매대수로 내연기관 차랑 비빌 수준은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직은 괜찮다는 그런 안도적인 모습 때문에 이런 아쉬운 차들을 계속 내놓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